일본이 우생보호법이라는 우생학적 입법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고 지금 여기에 보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위가 쭉 있었죠 이 우생보호법이라는 것은 1948년에 만들어져서 최근에야 모체보호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948년에 언위법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는 미군정기거든요 미군정기인데 미국이 요구했나 미국은 이 우생보호법을 옛날에 유지를 했습니다 나치 독일도 이 우생보호법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약간 늦게 만든 것 같습니다 1948년에 언위법으로 만들어졌는데 쭉 오다가 최근에 모체보호법으로 대체되었다고 우생보호법은 뭐냐 신체가 허약하거나 정신질환이 있거나 등등한 이유로 건강한 아이를 낳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되는 여성에 대해서 불임시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48년 이후에 50년 동안에 2만 5천명이 불임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2만 5천명 중에 1만 6천명에 대해서는 이게 불임수술이라는 것을 알리지도 않고 동의하지 않은 상태, 미동의 상태에서 불임수술을 했다 대부분 장애인들이죠 그런데 2018년에 미아기현의 60대 여성이 소송을 해서 처음 소송 사례가 됐고 총 39명이 소송을 하고 헤이세이, 지금 천황의 대죠 헤이세이 들어서도 231명이 미동인 상태에서 불임수술을 병원들이 했다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라고 배상명령이 미, 일본 대부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배상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1500만엔, 배우자에게는 500만엔 5년간 청구가 가능하고 이 법, 우생보호법 제1조에는 우생상 관점에서 불량한 후손의 출생을 막기 위해 강제적으로 불임수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참 미안하죠 국가는 사죄하고 보상하라고 지금 이렇게 피해자들이 역전 승소 조기 해결을 조기에 해결하자 역전했었을까 이게 일본에서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우생보호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마도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우생학이라는 것은 19세기에 생긴 학문입니다 지금은 우생학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암리에 굉장히 퍼져나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대부분의 여성들의 낙태가 정당화되는 이유도 이 우생학적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몇 주 낙태 기준이 52주냐 몇 주냐 하고 말이 많은 게 28주냐 하고 말이 많은 게 이 아이를 보고 스캔을 쭉 해서 초음파등으로 임신해서 여성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를 쭉 진찰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낙태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견될 정도 같으면 애가 어느 정도 커야 되잖아요 애가 말하자면 약간은 발육이 되어야죠 손 발가락은 다 5개씩 있는지 보체가 만족한 상태인지 보체 불만족이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지금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게 강제불임 수술이었기 때문에 대상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걸 우생학이라고 그러죠 말하자면 우수한 부모에게서 낳은 자녀를 우리의 우선으로 키우자는 보다 열등한 부모는 아예 자식을 못 가지게 하자 싱가폴은 아직도 우생학적 선택을 합니다 이 우생학이라는 말은 유제닉스 이렇게 씁니다만 이 우생학이라는 말은 19세기에 프란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말이에요 프란시스 골턴 이 프란시스 골턴은 아마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이든 19세기 학문을 공부를 해본 사람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너무나 유명한 사람 이 프란시스 골턴은 우생학이라는 말도 만들고 집단지성이라는 것도 발견한 찰스 다윈의 사촌동생 사촌입니다 찰스 다윈의 사촌이고 찰스 다윈의 종의 선택 소위 진화론을 일반 대중들에게 전파한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 골턴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서의 프란시스 골턴을 찾아보시면 특히 여러분 중에 학생이라면 꼭 찾아보시기 바라 이 프란시스 골턴이 만들어낸 이론 발견한 자연 법칙 이런 것들이 책이 한 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천재입니다 천재학을 공부한 사람이기도 하죠 천재 집안에서 천재가 유전된다 유전이라는 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이론으로 정립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우생학이라는 걸 만들어져요 열등한 종자는 도퇴시켜야 된다 인간을 열등한 존재를 도퇴시키고 우수한 존재로 계속 품종 인종 계량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피웠던 사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론입니다 나치가 이 사람의 주장을 가지고 유대인은 열등한 인종임으로 씨를 없애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열등한 존재임으로 씨를 없애야 된다 그런가요? 그래서 일본에서 우생보호법을 지금은 모체보호법으로 바꿨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유전공학이 고도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우생학적 선택을 하게 되겠죠 사실은 결혼할 때 우리가 많이 따지고 계산하고 어떤 집안이든지 집안인지 보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그런 우생학적 선택의 과정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낙태 문제를 가지고 굉장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한국사 남자들은 대수롭지 않은 계획인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우생학적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논쟁이 그 밑에 숨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모성보호법 문제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런 인간들이 다 있어 반인격적이고 나치 같잖아 이런 느낌을 봤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지금 미국의 해리스가 주장하는 예를 들어서 낙태의 자유 대로라면 우생학적 개입이 자유권을 얻게 되는 거죠 우생학적 선택이 권리로 인식되는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생학적 우생보호법은 우생보호법이냐 낙태의 자유냐 낙태의 자유는 일본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미국에는 오히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되다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완화된 형태의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보장이 되고 그것은 자칫 우생학적 선택을 합리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부할 거리랄까요? 생각해 볼 거리라는 면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소개를 이 기사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멘